안녕하세요 우리기술주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감별사 주감입니다. 현재 시간 7월 12일 금요일인데요. 오후 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기술의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어디인지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끄지 마시고 윽허시 부셔서 수익 마련 되시길 바라면서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댓글에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 해주시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저 주감이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파이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우리기술 최근에 거래량 없는 긴 하락 조정 후에 이틀간의 상승으로 단기고점 2930원을 터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저항부항까지 딱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신규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드리면서 부분익절을 하시면서 수익화를 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승의 비중을 크게 줄이면서 수익화를 하셔야 하고요. 그 수익금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극대화 시키셔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잠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바다라는 문자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한 번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 주감이 제 이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구독자 추천 종목이라고 하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어제 문자 보내드렸죠? 네 7월 11일 13시 오후 1시에 문자 보내드렸고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 제 개인 번호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은 바이오 종목인데요. 코오롱 티슈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수가 14,000원 이하 매수가까지 알려드리고요. 목표가 18,000원 이상에서 자율 매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은 30%로 재료 이 종목을 추천하는 재료까지 보내드렸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코오롱 티슈진 보시면 어제 날짜죠? 7월 11일 시가 15,300원 그리고 종가 13,940원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14,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우리 주주님들 매수 기회 잡으실 수 있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오늘입니다. 오늘 보시면 시가 14,380원에서 그리고 오늘 상한가까지 찍었었죠? 18,120원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살짝 내려와 주면서 18,040원에 있는데요. 제가 18,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자 우리 주주 여러분 약 30%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130명한테 보내드렸고요. 우리 130명이 다 매수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매수하신 분들 우리 매수하신 우리 주주님들 문자 주셔서 제가 바로 수익화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타점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하는 일에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차트를 분석을 하고 뉴스를 보고 하는 일이 이런 것보다 보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타점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간단하게 종목 추천 추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몇 시간씩 노력해서 타점을 발굴하다 보니까 간절하신 분들만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방에서 단타 및 스윙 종목까지 있으니까 이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 끄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셨을 때는 영상 아래에 나오는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거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아래에 링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뜰 겁니다. 주식감별사 주가미의 구독자 소통방 2기입니다. 1기 때 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도움을 드리려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력 좋은 전문가님한테 1기방을 맡겨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2기방을 오픈했는데요. 무튼 이 조인 채널 버튼을 누르시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확인한 다음에 그룹에 추가 버튼 눌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게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다 끝났습니다. 입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누가 들어왔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제 개인 번호 010-4674-9671로 텔레그램 닉네임이랑 입장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자 혹시나 이런 절차가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이 번호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을 띄워놨는데요. 이 엑셀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종목들을 쭉 정리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까지 모두 다 나와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하면 모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로 진행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파일 보시면 에머리지라는 종목을 1049원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1092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4.1%라고 기록을 해놨죠. 자 보시면 텔레그램에도 에머리지 매수가 1049원 이하에서 기존 30% 매수가 되셨고요. 그 아래에도 보시면 에머리지 매도가 1092원 전략 매도 하면서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같은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손절한 종목도 드렸었는데요. 사실 알체라라는 종목을 빠르게 먼저 손절을 하고 에머리지로 바로 맨징을 해서 사실상 손실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마찬가지로 이 파일에 보시면요. 네 알체라 2275원 이하에서 비정 10% 스케일핑으로 빠르게 진입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 바로 자 알체라 추가 매수 하고 자 2170원 이하 비정 10% 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체라는 3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비중 30%로 가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 깨지면 손절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매수 알체라 2100원 이하에서 비중 10%로 마무리로 하면서 평당가는 2160원일 겁니다. 일단 원하는 가격대와 비중은 확보됐네요. 라고 하면서 평당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에머리지 바로 매수 들어가서 맨징을 시작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체라 자 2100원 이상의 비정 전량 하고 빠르게 손절하고 에머리지로 맨징 해볼게요. 하면서 에머리지로 수익 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수익률 가장 높은 거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은 HD 현디만리솔루션 매수가 11만 4천 3백원 매도가 19만 5천원 해서 수익률 총 70.6% 달성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월 7일 상장 전날에 내일 상장하는 날이죠. 내일 시초에 대응 잡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초에 바쁘겠네요. 라고 하면서 다음날 장 시작을 하고 현대만리솔루션 일단 관망 유지해주세요. 하고 장 시작하고 1분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목명 HD 현대만리솔루션 매수가 11만 4천 3백원 이하에서 장 시작한지 9시 18분 18분 만에 매수가 11만 3천원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사실은 단타 기준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익절을 해도 괜찮지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포지션 유지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래 단타 기준으로 그날그날 매수매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HD 현대만리솔루션 매도가 19만 5천원 이상으로 매도가 드렸고요. 추어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포트 비중 조절 및 항공 확보를 위해서 일단 안전하게 익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모든 타점과 수익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도 다 방에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 종목으로도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 내용들 다 모두 텔레그램 방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저 주가음에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도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입장 신청 후에 010-4674-9671 제 개인 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입장하고 나선 저와 함께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고요. 항상 보시면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무슨 내 컴퓨터나 핸드폰의 세력이 CCTV를 달아 놓은 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받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심리조차도 이런 악란한 세력놈들이 우리의 개미들의 심리를 계산해서 주가를 이동을 시킵니다. 자 주주 여러분 우리 기술 다가오는 7월에 자 뭐가 있죠? 그렇죠. 체코 원전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있는데요. 이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선정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프랑스와 한국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기사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윤석열 대통령 원전 세일즈 30조원 체코 수주 따낼까? 라고 하면서 기사가 떴습니다. 어제 날짜로 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체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4개국 정상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음주 사업자가 결정되는 체코 원전 건설 수주를 위해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에게 협력을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파벨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시공능력과 압도적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지원도 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체코 원전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이렇게 한국을 어필을 제대로 해주고 계시네요. 이런 와중에 프랑스에서 우리 원전관련주 두산앤어빌리티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 아주 좋은 소식이 떴었죠. 어떤 건가요? 바로 이 기사인데요. 프랑스 EDF 혁신 포기 한수원의 흰 소식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DF 자회사 소형 모델 원자력 혁신 기술 개발을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30초 체코 원자력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둔 이 미묘한 시기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게 되시면 프랑스 EDF는 소형 모델 원자력 SMR이죠. 관련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디자인으로 회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영국 최초 SMR 수주에서 100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서는 프랑스 EDF가 원전 입찰을 포기를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 성숙도를 고려할 때 영국이 원하는 일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봤다고 합니다. 지금 체코한테 조금이라도 어필을 해야 할 모자랄 판인데 SMR 신규 개발을 포기한다든지 영국 수주를 포기한다든지 이런거는 지금 체코 수주도 거의 포기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우리 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면 이 우리 원전 생태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우리 기술 이 원전 생태계에 엄청난 상승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엄청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할매수. 분할매도 습관을 하셔야 합니다. 항상 제가 주의 드리고 있고요. 이 비중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항상 예수금을 갖고 계셔야 제가 드리는 대응을 따라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걱정 안 하고 언제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이런 자신의 명확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셔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탑점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우리라고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우리 기술의 정보와 전망 그리고 이슈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대응 방법까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라고 두 글자 딱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셔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변동성 있는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지칠 수 있지만 이런 시장이 헷갈리시고 매수 매도 타점과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최적 목표가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대응 전략자료 만들어봤고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차트와 호가창을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직장인분들 주부 학생 자영업자 사업자 이런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대응 전략자료 만들어봤으니까 무료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내셔서 돈 많이 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 문자 한 개라도 했더라면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돈 받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 우리 기술의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수익을 얻어가고자 하는 거니까 이 대응 전략자료 모두 가져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들었다 보니까 자 우리 주주 여러분 남들한테 유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저한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이 영상이 널리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도 이 자료를 가져가실 수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시리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주식감별사 주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